클리 pictures 곰돌이 이제 한입했어요 이제 한입 먹었어요 점심은 항상 햄버거인데 햄버거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언제 먹는 거 알죠? 몸에 안 좋지 않아요? 반죽끼는 안 좋은데요 몸에 좋은 게 없어요? 몸에 좋은 게 어딨어요? 또 찾아보면 몸에 좋은 거 같아요 한 입 하세요 또 봐주지 않을까? 네 맘을 붙여져 내게 저희 이번에 돌아와서 마시고자 돌아와서 마시고자 돌아와서 마시고자 돌아와서 마시고자 돌아와서 마시고자 마시고자 어때요? 모공 찍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이트의 제일 안동인 모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이트의 베리 보컬 우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이트의 베리 보컬 우연입니다 네 성렬 분도 뒤에서 준비하고 있죠 성렬 분도 뒤에 있어요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인피이트 베리 보컬 성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이트의 베리 보컬 우연입니다 네 네 네 저희쪽의 베리 택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래퍼 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닛 댄서 압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연입니다 네 네 네 엘형 네 네 이 친구는 인피이트에서 쿠퍼를 맡고 있는 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있죠 이제 있죠 안쭤만쭤만쭤만쭤만쭤만쭤만쭤만쭤만쭤 잘 보이나요 네 똘넝또망이 보여요 네 막내의 우리 성종이 똘넝또망을 보여요 네 막내의 우리 성종이 똘넝또망을 보여요 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 우리? 안녕하세요 예스 아우 바욕하길 줄 아냐 하하 여태 신분은 큰거죠 카라멜이요? 살 빼는거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너무 맛있게 먹는데 희망자 하나요? 오늘 리허설 됐어요 하하 실수했어요? 실수하진 않았는데 스텝있죠? 실수하는데 뭐라고? 사랑이 돼서 나와 아니요 송대모사는 볼 수 있어요 네? 송대모사요? 신분은 2천만 국민이 한다는 신분은 씨의 송대모사 볼 수 있어요 안성기 씨 커피내시 마쇼 네? 안녕하세요 리허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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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입니다 Jennifer 뭐야 퇴근해 우리 아이디어스가 인피니피다 놀러 왔으니 네 일주일도 잘 지냈어요? 네 이야 아겠다 우리 막내 안녕하세요 어디에 만드는 거야 이거 해요 진짜 해요 일주일동안 혹시 뭐 더 나은 게임 없었어요 혹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처음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음악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바쁘게 한 주를 지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하면서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여유로워졌다고 하니까 여유롭죠 그러면 이제 1주일만에 표정들이 풀어가 나아졌어 남자는 물을 켰는데 이제는 느끼 편해 근데 약간 바쁜 시키실 때는 그런지 몰라도 좀 야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 한번 정답! 그냥 뭐 그냥 여유로운 거 같아요 후루룩 공짜는 공짜죠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닙니다 대신에 2개씩은 무대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곳 열심히 이어사는 단순히 눌러보세요 배가 오세요 쉬고 싶어요 그러면 뱅스페이젠 배를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딩동 잘한다 1집안 1집을 했어 잘한다 그 분이니까 이 딩동분들이 일찍 돌아보고 검색어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대 끝나고 내려야때 소문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시한다 춤출 때 뼈 부러지게 왔다 아아아 아아 그래서 제가 살짝 조절해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삼중댄스 아아 삼중댄스 아세요 혹시?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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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에요? 저희 삼중댄스에는요 첫 번째가 기타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돌아가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절도댄스 아아 돌아와 기타 저희도댄스 야아 삼중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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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6천 8백원 2만 5천 8백원 싸운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제 길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세요 삼중댄스 아 그러면 삼중댄스가 기타댄스 돌아와 댄스 그리고 절도댄스 두 분이서 보여주신건가요? 네 기타로 먼저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뒤는 지금 어휴 이거 파티 잡았습니다 아 아 야 이 여유 역시 잘합니다 들고 있어줘야 둘이 사지않아 다행이죠 이거 안들고 있으면 파티않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파티않자 파티않자 집에 담위를 하나씩 갖고있잖아요 이정도 잘 때 이럴로 입고 자야되잖아요 아 아 아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시죠? 둘이서 일단 저희 인피니트에 춤꾼이죠 둘 다 랩을 맡고있고 네 이 친구도 안무까지 맡고있고 네 거의 뭐 완벽한 어떤 무한한 댄스를 보여드릴거에요 이제 야 무한한한 뜻이 뭐에요? 도대체 한계가 어떤거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네 글자로 인피니트 못해 응 인피니트 må 옥 옥 나 무침 아 자 이정도 끝날게요 전원 댄스 이정도내서 자 이렇게 너聴고 있어요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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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다 다 다시 돌아와, YES! 돌아가, 돌아가! 자 마지막! 절도댄스! 절도댄스? 자, 1, 2, 3, GO! 1 & 2 & 3, 4 & 1, 2, 3! 이거 3정수! 이번에는 BD와 함께 게임할 시간인데요. 그냥 접어! 이 BD에 다섯 손가락 할 게임 차이가 많습니다. 손가락을 내미시고요. 해당되는 식으로 하나씩 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접으신 분은 벌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진심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렇죠. 인피인트 함께하는 다섯 손가락! 접어 먼저 갑니다. 어제 머리 안 까먹은 사람 접어. 저죠. 나 지금 많이 안 입은 사람 접어. 아닙니다. 경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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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쓸 사람 접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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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운 사람 접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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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년은 보통의 의식인거에요 대단한거에요 네 옷에 꽃뒤에 꽃뒤사람들 이야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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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비닛아 게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3개가 확 끝나네요 3개가 확 끝났습니다 비닛이 함께하는 스카노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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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 이름 달고 있는 사람 저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앞치면 알고 있는 사람 저번 네 다행이